엎둥이 하나를 갖다가 얻었습니다. 따똕 세계유연자가 특히 모름의 친경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. 행동이 좀 이상하더라고요. 비가 오는데도 들어가지도 않고 문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고 내가 걷지도 못하고 쫄록쫄록 거리고 해스던 남집사장 원집사장 도둑 신경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은데 지지를 하는 게 좀 힘들 정도로 좀 약해요. 뼈가 자기가 밥을 얻어먹는 곳에서 애기를 낳았을 때 아이가 만약에 아프거나 그러면 놔두는 경향이 있거든요.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친구에게 엎둥이를 맡긴 거고요. 아프지 않음 애기 애기 밖에서 이렇게 사람 소리가 나면 반응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숨소리도 안 내요 어떻게 해야 자기를 숨길 수 있는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외부 기생충 감염이나 다른 이차적으로 피부 감염들이 생길 수 있어요 2차적으로 피부 감염들이 생길 수 있어요 2차적으로 피부 감염들이 생길 수 있어요 3차적으로 피부 감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들어갑니다. 여기 그냥 뭐야. 이놈의 집엔 이놈의 집엔 1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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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원 행복한 일 워낙 야생에서 산지 오래되고 경계심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.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구조를 다시 시도해봐야 될 거고요.